이번 시간에는 면접 어떻게 실제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R&D 직무 면접 답변 전략을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우리 기출 질문들을 한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 면접 답변 키 포인트라고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자동차 구조 동작에 대한 이해. 여러분들 물론 자동차에 여태까지 관심이 꾸준하게 있었던 분들도 있지만 이번에 자동차에 대해서 처음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자동차 회사 지원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동차에 대한 전문가고 애정이 있고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면접을 보는 거예요. 면접. 누구와? 팀장들, 책임연구원들, 중간관리자들, 임원들하고 면접을 봐요. 당연히 자동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고 애정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구조, 동작 지금부터라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용어. 그들이 쓰는 용어 쓰면 굉장히 좋아해요. 왠지 모르게 전문가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자동차 핸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보다. 그렇죠? 스티어링 휠 정확하게. 핸들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죠. 그렇죠? 본네트 아니에요. 보닛. 전문가적 용어를 쓰자는 거죠. 우리 깜빡이 표현 안 쓰잖아요. 그렇죠? 턴시그널 그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한 자동차 전문적인 용어를 쓰자는 거예요. 그렇죠? FMEA, 프로세스, 매뉴얼, 가이드, 스펙, 요구사양서. 이러한 전문가적 용어를 그들이 쓰는 용어를 쓰면 굉장히 현직에서 쓰는 용어를 쓰면 좋아한다는 거죠. 이 친구 공부를 많이 했네. 그렇죠? 애정이 있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구조와 자동차 용어를 어느 정도 충분하게 숙지를 한 다음에 면접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내가 이 친구가 현대자동차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렇죠? 입사를 위해서 노력했구나. 티가 나요. 여러분들 티를 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한 티를 내야 돼요. 배경 지식들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현대자동차 아니면 전체적인 우리 글로벌적인 자동차 시장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흐름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어보니까. 그렇죠?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기차, 수소차 어떻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공부하시고. 자율주행. 뭐 앞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어요. 자동차 보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공부가 필요합니다. ISO 262, 기능안전, A스파이스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배경 지식이 다 갖춰지고 나서. 그렇죠? 두 번째로 우리 첫 번째 실무자 면접에서 바닥까지 한두 가지 경험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탐침 질문 이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내가 실제 경험했던 것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경험 준비를 한두 개 하셔야 돼요. 어설픈 경험 준비하시면 떨어져요. 실 예로 과거에 이런 예가 있다고 해요. 그렇죠? 내가 마라톤 경험을 이야기를 했는데 삼십 분 뒤에 면접이 끝나고 그 친구가 결국 이야기를 했대. 저는 마라톤 풀코스 완주한 적이 없습니다. 왜? 다 끝까지 물어보았는데 본인이 대답을 제대로 못해. 왜? 가짜 경험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질문이 날카롭고. 그렇죠?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자신 있는 경험을 준비하셔야 돼요. 거기에 내가 어떠한 역할을 했고 어떠한 노력을 했고 어떠한 성과를 얻었는지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연구원 입장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더 이상 학생이 아니고 회사원이 되는 거예요. 연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설계 담당자로서 평가 담당자로서 우리 자동차 안전하게 설계해야 되고요. 양산성 있게 설계를 해야 되고 평가해야 되고 실현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원가적인 측면, 품질적인 측면 다 고려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한 입장에서 나의 프로젝트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이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내가 플라스틱 고분자 재료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 단순히 거기에서 이게 성능이 얼마 좋아졌습니다가 아니고 기존에 비해서 원가는 경쟁사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절감이 됐고요. 이거를 자동차 예를 들어서 범퍼에 적용을 하면 얼마나 성능이 더 올라갈 거고요. 원가적인 메리트가 그렇죠? 이만큼 있고요. 아니면 원가가 올라가지만 성능이 이만큼 뛰어나지기 때문에 좋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접근을 품질, 원가 다 하셔야 돼요. 왜? 그들은 맨날 그거 고려하고 있거든요. QCD 관점에서 PT 면접에도 역시 포함이 돼요. QCD 관점, 퀄리티, 코스트, 딜리버리 관점에서 여러분들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설계들은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요. 설계라는 표현보다 R&D는 맨날 이거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계만 하는 데가 아니에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내가 내 프로젝트 설명, 내 경험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이렇게 해결했어요. 그런데 이 해결에 대해서도 이게 최선인지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그걸 다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민을 해봤는지. PT 면접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그렇죠? 가장 큰 원인이, 문제점은 뭐였는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거는 이 해결 방안은 단점은 없었는지. 다른 창의적인 해결 방식은 없었는지. 그런 거 물어본다는 겁니다. 지원 직무와의 연결성. 내 프로젝트, 그게 써먹으려면 지원 직무,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연결고리 찾아야 될 거잖아요. 이러한 영향을 바탕으로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그렇죠?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발휘해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지원 직무에서. 그래야지 이 연결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ован